데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안녕하세요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2023년 9월 세 번째, 두 번째 꺼리요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시작합니다 522회 목요일 순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있고요 안녕하세요 윤세민입니다 텐션이 제가 방송 시작할 때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굉장히 그라데이션으로 아주 천천히 올라왔죠 그래요? 저는 이미 지금 앞에 인터뷰를 한 1시간 진행하느라고 체력이 다 떨어져 있긴 한데 저는 한 6년, 7년에 걸친 긴 작업이었어요 아 그건 그래요 네, 앞으로 좀 더 남았어요 네, 옛날 세민이 목소리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사형선고 당한 사람처럼 말합니다 선생도 앉아있고요 네, 저도 뭐 초기에 만만치 않았죠 오늘은 지하철에서 한 30분 졸다 왔다니까 나쁘지 않은 체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앉았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만큼 늦었기 때문이지요 네, 잠시 후에 확인해보시겠습니다 파업 인터뷰를 하나 듣고 나서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XS 몰 하이파이 섹션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크림 프리미엄 헤어케어 리뷰를 확인하면 꾸루꾸루 온유 마카롱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운순호조 파업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XS FM 연중 캠페인 민영화를 막아줘 너 혹시 병원 가서 과잉진료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어, 싫지 건강보험 재정학화의 문제는 과잉진료하는 병원에 있습니다 과잉진료할수록 돈을 더 버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하고 비급여를 남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 민영화를 막는 길입니다 XS FM 연중 캠페인 민영화를 막아줘 이 캠페인은 공공운순호조와 XS FM이 함께합니다 클렌징 화장품도 따로 쓰며 꼼꼼히 세안하는 당신 혹시 그거 아세요? 두피 모공의 크기는 피부의 2.5배 피지 분비량은 2배? 두피야말로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하다는 거 두피를 씻자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다양한 브랜드야 다양한 라이너 소리가 궁금한 사람들에겐 XS 몰 하이파이 섹션 첨가물을 더해 맛을 만들어내면 유통기한이 늘어나요 재료를 아끼고 레시피를 바꾸면 이익이 늘어나요 그런데 말이죠 꼬루꼬루는 다르고 싶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의 맛을 믿거든요 진짜 디저트의 맛 달콤한 순간은 꼬루꼬루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지만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구매해 주셔서 고마워요 꼬루꼬루가 간만에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꼬루꼬루 추석 패키지 추석 패키지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뒤바뀌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약과를 못 먹어서 날리고 노인네들은 마카롱을 마카롱을 못 먹어서 난리에요 아무데나 마카롱을 집어넣고 있죠 요즘은 그렇습니다 마카롱 전 안 나옵니까 저사상에 꼬루꼬루가 추석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네 마카롱을 드시고 싶어서 안달인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들에게 선물을 드리세요 세트 A는 마카롱 8개 랜덤 랜덤 게다가 쑥콩 쿠키볼이 들어갑니다 이거 봐요 어른들 입맛이잖아 쑥콩 쿠키볼은 제 입맛입니다 저 쑥쿠키 되게 좋아해요 이걸 먹어본 적은 없는데 옛날에 한 번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쑥콩 쿠키볼 발음 잘 안되는구나 다들 이걸 아직 게임하면 좋겠다 쑥콩 쑥콩 쿠키볼 쑥콩 쿠키볼 저는 그리고 떡도 쑥이 들어가 있는 걸 주로 즐겨집니다 아 쑥떡 굉장히 맛있죠 세트 B 세트 B 에그타르트 5개의 쑥콩 쿠키볼 네 쑥콩 쿠키볼 한국 어른들도 좋아하고 홍콩 어른들도 좋아하는 세트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세트 C는 마들렌 5개가 랜덤으로 들어가고요 마들렌이고요 쑥콩 쿠키볼이 들어갑니다 지난 설날에도 인기가 많았던 쑥콩 쿠키볼과 꾸루꾸루 오리지널 시리즈가 만났어요 아 내가 아마 작년에 먹어봤나 보구나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 감동할 추석 내음 물씬 나는 포장을 준비했고요 꾸루꾸루는 포장을 잘합니다 공개방송 때 보셨죠 그 꾸루꾸루 포장이 그게 예뻐요 과하지 않고 약간 좀 빈티지하면서 예쁜 포장 잘 만들어요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추석이면 마카롱이죠 생각 길게 안해봐도 추석하면 마카롱입니다 내가 이렇게 전통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전통만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족주의자적 관점에서 우리는 마카롱을 먹어야죠 이미 검증이 완료된 꾸루꾸루의 마카롱 에그타르트 마들렌 고급스럽고 센스 있는 선물을 원한다면 꾸루꾸루로 찾아오세요 엑세스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명절이 두려운 조카들 있잖아요 취업준비생들이라든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든가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 지워주면 큰 위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힘들 땐 단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가을의 파업 릴레이 인터뷰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노조 관계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짧게 지금 건보노조라고 부를게요 건보노조의 유재길 정책연구원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셨어요 네 저도 기사에서 많이 뵙던 이름이니까 그전에는 현 노조의 건보노조의 위원장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뭘 잘못하셨어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왜 강등되셨어요 아 뭐 그런 거죠 노동조합의 자리는 항상 가면과도 같습니다 조합원들이 씌워진 가면에 맞게 조합원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업윤리 철학의 기본이잖아요 그 자리 내주면 그 자리가 맞는 일을 해야 된다 네 지금은 정책연구원장이십니다 네 다른 모든 노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지에서 노조 얘기 나오면 보통은 그나마 얘기 잘해주는 게 직무성과급도 반대한다는 정도고요 올해에는 그 외에는 돈 얘기합니다 경제지들은 다 그냥 임단협이 안 돼서 투쟁하나 보다 이 정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통 활동을 하시는 걸 쭉 보고 있다 보면 주로 건보노조가 하던 일은 건강보험제도 손보자는 얘기를 많이 했고 의료 공공성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계속 이렇게 해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이것은 건보노조의 승명과도 같습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이죠 사회보험 방식이고 또 사회보험, 사회민주주의 이런 말들은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런 말 누가 대충 내는 말에 가깝죠 보험료는 가진 자들이 더 부담하고 급여는 보편적으로 받는 사회보험 방식이 건강보험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그렇죠 저희들은 그 공단의 정사자고요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야 직장이 튼튼해진 거 아니겠어요? 자본주의하에서 자본은 어떻게든 부담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그들의 부담을 더 늘려야 대다수 국민들이 서민들이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치열한 싸움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개별화된 서민들이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조직된 노동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보험 노동조합은 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이 직장이 계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봤나요? 30년이 넘게 있었습니다 30년이요? 네 건보공단이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저희 건강보험공단은 지역의료보험까지 도시지역의 89년도에 그렇죠 80년대 말이잖아요 그때 제가 공채로 입사하게 되죠 원년연마입니다 거의 뭐 인생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직장쯤 되시는 곳 첫 번째 직장이었죠 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도 다 아시겠네요 그렇죠 건강보험 제도는 사실 독재정권에서 만들어졌죠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졌고 마치 독재정권이 국민들한테 어떤 인심을 좀 달래기 위해서 만드는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전두환이 프레야구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호도했던 국풍팟시빌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 일환으로 1963년도에 최초로 의료보험법이 제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의료보험법은 이미 가입이에요 강제 가입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입을 별로 않고 의료보험 시행이 잘 안 되니까 독재정권답게 1977년도에 5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 사업장의 강제 가입을 하는 의료보험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1979년도에 300 이상 사업장 그리고 80년도에 100인 이상 사업장의 강제 가입을 하는 의료보험을 확대해 가죠 그리고 88년도에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 89년도에 도시지역 의료보험까지 그때 다시 또 노태우 정권 때 확대되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렇게 의료보험을 설계하는 과정에 군산정권 시대를 급히 하다 보니까 의료보험 설계를 90% 이상의 민간자본을 끌여다가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랬군요 민간자본을 실행하다 보니까 지불제든화 전달체계는 공공성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민간자본의 의사단체들은 현대까지 보건으로 분야에 대해서 슈퍼갑입니다 그래서 의료자본은 끊임없이 의료민영화나 영리화를 추구하고 이에 맞서서 공공성을 외치는 노동시민 사회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 또한 이념적으로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30, 40대 더 나아가면 50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국의 이 의료보험이 비교적 당연한 거라서 그리고 또 보면 꼭 친척이 미국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줄 알잖아요 사실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공공성이 우리의 의료체계를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어느 정도 국민들은 가지고 있는데 군사정권 시절에는 무언가 사민주의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하려고 할 때 나랏돈 안 쓰려고 했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은 민간기업들 멱살을 쥐고 흔드는 패턴이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게 아주 쉽게 말하면 의협 의사단체의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건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재정구조에 대해서도 매달 내는 사람들도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것도 파업을 하거나 교섭을 할 때 자주 올라오는 이슈가 됩니까? 그렇죠 보험료는 자신이 석한 직역에 따라서 우선 직장 가입자는 노동자가 50% 내고 또 사용자가 50% 냅니다 그렇죠 공무원은 공무원이 50% 국가가 50% 부담하고요 지역 가입자는 당초에 지역 가입자가 50% 국가가 50% 부담하다가 형평성 논란으로 현재는 전액 가입자가 내고 있고요 그래서 힘들어들 하시죠 그리고 나서 정부는 전체 보험료 수익의 2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거네요 이런 류의 50대 50 같은 거는 법에 정해진 거니까 회사도 내고 하는데 국가가 무슨 지원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또 따로 있군요 우린 그건 몰랐어요 건강보험법에 있습니다 20%를 내야 된다 건강보험료의 전체 보험료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내면 되는데 14%밖에 그동안 안 냈다 과태료 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수십조가 됩니다 해년마다 그렇겠죠 그런데 건강보험법에 14%만 내다 보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80조가 넘습니다 보험료가 그러면 6%가 덜 낸 거잖아요 그렇게 쉽게 계산하면 사전의 5조가 해년마다 적게 들어오고 있는 구조입니다 국가가 안 내고 떼먹었다 쉽게 말해 그것도 영구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가 20% 지원을 하는 게요? 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5년에 한 번씩만 정부가 낸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 법이 항구적으로 20%를 낸다는 게 아니라 5년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20%를 지원한다 이렇게 법이 부칙조항의 건강보험법에 들어와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여당이 원한다면 혹은 대통령이 원한다면 이걸 더 깎을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예 안 할 수도 있고요 올해 그 싸움을 연초에 했었거든요 작년 말에 5년이 일몰됐어요 그런데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죠 안 했고 예산안만 11조 원을 책정해놨다가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올 저희들 노동조합이 국회 앞에 텐트치고 투쟁하고 겨우에서 6월에 법이 통과됐습니다 6월에 법이 통과됐는데 아직 예산에 책정된 11조 원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년 동안 누군가의 의지로 그 돈을 건보쇄정에 쏟아붓지 않고 묵힌 거다라는 거예요 네 결과를 알고 있을 텐데요 정부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당장은 인연금이 좀 있으니까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가 부자감세나 이런 부분을 통해 또 세수가 경제가 아니고 세수가 줄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국채 발행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전 정부에서 국채 발행 엄청 해서 나라를 망해먹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국채 발행해서 줄 수도 없는 상황이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은 스럽습니다 아주 못해도 4조 정도는 그냥 안 내고 있던 정부였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낼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는 안 가기로 바랍니다 정도고 그거는 제가 처음 알았고요 또 다음 얘기는 그거죠 건보제도 중에 가장 개혁을 원하는 노조가 제도가 뭡니까 제가 건강보험 노동조합의 정책연구원장으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지불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 영역을 실시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쪽에 노조 활동을 쭉 하면서 이 건보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지불제도입니다 지불제도라는 거는 행위별 숙과제 행위별 숙과제 포괄 숙과제, 총액계약제, 봉급제, 인두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사가 진료를 하면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을 정하는 겁니다 행위별 숙과제는 의사가 진료할 때마다 그 진료량에 제한 없이 주는 게 행위별 숙과제고요 보통의 시민들은 그걸 알죠 그러니까 거기 써 있는 그 행위 하나를 최대한 짧게 하고 최대한 많은 환자를 받는 방식으로 병원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 패턴대로 한 가지 예를 들면 감기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통상 보면 감기는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또 일주일 이런 말이 있듯이 감기 환자를 오면 어떤 의사는 매일 오라고 그럽니다 와서 진찰료를 청구하죠 매일매일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의사는 매일 하루 오면 일주일째 약 처방해 주고 낫지 않으면 다시 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처럼 진료량을 정하는 것이 의사 마음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행위별 숙과제고 이게 이렇게 의사 마음대로 진료량을 결정하다 보니까 의료인이 성인군자가 아니고서야 과잉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국민들은 그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인 부담금을 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본인 부담금이 부담되면 또 뭐라 하죠 민간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렇죠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은 어떻게 되죠 본인 부담금을 민간 보험사에다 내주니까 거의 공통같죠 막 가죠 의료 쇼핑 이렇게 되는 거죠 도수치료 한 번 받을 걸 열 번 받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선생님들 계속되는 집회에서도 그걸 발견하는데 제도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놔요 자꾸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선생님을 법적인 궁지에 몰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는 패턴이 생긴 것처럼 법 때문에 의료 쇼핑 등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보험 재정 금방 바닥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실손보험사도 영업이 또 손해로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 우는 소리 하면 경제지가 잘 받아주니까 매번 봅니다 우리가 실손보험 더 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되고 실손보험사도 보험료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10몇% 올린다고 그런 얘기 기사 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다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병원자, 의료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폭탄 또 실손보험료 폭탄 이렇게 맞은 거 아닙니까 결국 국민들은 2중, 3중으로 수탈당하는 자본에 수탈당하는 구조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혼합진료입니다 혼합진료 국민들이 지금 3,900만 명 정도가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의료보험으로 되는 것하고 의료보험으로 되지 않는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합진료는 일본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성행하고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영양제를 맞으러 병원 가지 않습니까 영양제는 그냥 영양제잖아요 아파서 간 거 아닙니다 맞아요 건강보험은 아파서 치료하는 것이잖아요 아파서 치료받은 사람은 진찰료를 청구하고 그러면 영양제 맞으러 간 그 병원은 진찰료 청구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진찰료로도 청구하고 영양제는 비급여로 주고 있는 거죠 아 좀 더 알뜰하게 챙기는 방식이군요 병원 입장에서 더 하나 구체적으로 보면 좀 나이 드신 분들 오십견 오잖아요 오십견 오면 병원 가면 일단은 실손보험이 있는 거 확인합니다 그렇죠 있으면 이상한 주사를 20, 30만 원짜리 막 놔요 이게 효과가 있다 어쩌다 하면서 뭐가 꼭 의사 선생님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라 진료를 갔을 때 뭘 하는 게 더 좋을 텐데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위는 보통 다 비급여긴 해요 그러면 그때 환자들은 이게 효과가 있다니까 또 맞죠 그러면 그 20, 30만 원 실손보험사에 청구되고 이런 구조죠 그런데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필수적으로 비급여가 필요한가 이것을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2014년도에 건강보험정책심의원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대부분 급여된 항목이 있음에도 비급여로 대체하는 항목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 말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비급여가 필요하다라는 거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병원에 유튜브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유튜브 쳐다보고 그런 말씀하세요 반드시 필요한 거는 없고 보통 그런 건 급여고 그리고 환자마다 다르다 저 얘기 너무 믿고 다 찾아가서 이거 다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많이들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의사 선생님들은 입장이 또 다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제도를 고침으로써 손 볼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 일본은 그게 안 된다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가끔 들긴 들어요 저희도 지금 이거 다시 혼합 진료를 금지시키라는 연구 영역을 저희 연구원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조 돈으로 네 일본 사례도 좀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건강보험제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되는 게 이 행위별 숫가제입니다 밑빠진 덕에 물붙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행위별 숫가제를 총액계약제나 이런 식으로 묶음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총액계약제요? 네 네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대안을 뭘로 준비하셨느냐 네 저희들이 지금 행위별 숫가제에 대한 총액계약제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진료에 대해서 병원단체나 이런 단체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범인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포괄 숫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장염이나 우려 지금 7개 질환에 대해서 이 진료는 얼마다라는 정해지는 포괄 숫가제라는 게 있어요 그건 행위별로 나가는 게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포괄 숫가제는 이 맹장애나 백내장 수술 같은 포괄 숫가제라는 데 그러면 총액 가격이 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과소 진료를 또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 돈 받았고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사들의 가치를 좀 포함하는 심포괄 숫가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한 600개 진료 과목에 대해서 이제 그 의사 가치와 그다음에 전체적인 병원 진료의 테두리를 정하는 건데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 좀 권장하지만 60여 개의 의료기관만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있고 테스트 중인 거예요? 네 이제 테스트 오래났는데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게 이제 참여가 저조하다는 거죠 해보니 행위별로 받는 게 여전히 더 많이 남는다는 생각이 든 거죠? 당연하죠 아 그렇다면 금지를 일단 선을 그어놓고 그다음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걸 지적을 했어요 행위별 숫가제에 너무 좀 이렇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말한 진료 단위를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 청약계약제도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나왔던 언제 감사원이요? 지금 정권이요? 그전 정권이요 2004년 동안에 그럼 뭐 의미 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다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정권은 뭘 해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합니다마는 건보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보 재정이 악화됐다라는 주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영어 문제도 연구해 보셨나요? 노조가? 문재인 전 정권 탓의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케어의 보험 재정이 악화됐다 이런 얘기 많이 쓸데없는 거 많이 찍어본다? 네. 그런데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2%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2% 네. 62% 정도에서 64% 정도로 이렇게 늘었죠 그런데 이것이 퍼플리즘이라고 말한다면 국가의 책임이 뭡니까? 환자의 부담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환자의 부담을 줄여야 될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늘어난 의료비 부담을 각자 도생하고 민간 의료보험에 계속 의존하라는 것이죠 건강보험 재정 조치은 OECD 국가의 GDP 대비 6.6%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재정 건정성을 얘기할 때가 아니죠 어차피 적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50% 정도를 더 해준다는 거예요 OECD 평균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 수치는 이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로 뭘 바꿨다라고 하는 내용 뭐 이 정도였거든요 MRI 초음파 검포 적용이 있었고 아마도 바깥에서 봤을 때 제일 재정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 건 국가 치매 책임제 같은 정도가 있었는데 그 정도 다 해도 2%밖에 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다 걷어가 버렸다는 거고 지금 정부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MRI 초음파 문제 많이 거론했고 건강한 사람이 쓸데없이 찍는다 그다음에 애국인들 먹튀 논란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MRI 초음파가 1조 5천억 정도의 급여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 토론 자료를 보니까 그중에서 좀 과잉되게 나갔다라고 생각되는 게 아마 한 2천억 정도? 2천억 80조에 2천억이면 0.2 몇 프로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런데 다만 급여화된 부분들은 있었죠 그런데 급여화된 부분들은 그전에 국민들이 개인 돈으로 냈던 걸 급여를 해준 것뿐이에요 그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외국인 먹튀 논란 이것도 얘기를 해보면 외국인들이 보험료 내는 게 보험급여 받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저는 방송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들 일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치 이게 근무 재정에 관리를 안 해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확대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그게 또 재미있는 거 하나 발견되더라고요 노무사 분들 중에 4대 보험을 일부러 사장님이 안 내는 사람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급여를 쓰면 그건 그 사람들 잘못이냐라는 중요한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다 보험급여도 원천징수 하는 거 아니에요 원천징수 하고 나서 납부 안 하는 경우들도 많고 특히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 사장이 원천징수에서 납부하지 않아요 그럼 납부하지 않은 본인이 낸 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연금 수령에 계단이 치면 문제가 생겨요 그쯤 되면 인생을 볼모로 잡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N값이잖아요 기간이 누적대로 늘어나는 건데 그래야 많이 받는 건데 그리고 나서 더 황당한 거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이 기간을 살리려고 보험료를 낸다 이렇게 하면 그걸 두 배로 또 내야죠 사장님이 내야 될 것까지 내야 그것 정말 그런 부분도 정말 서민들이 문제가 많은 당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것도 일종의 부정수급이라고 옛날처럼 일시부를 많이 하기도 못하게 바꿔놨기도 하고 이건 제가 국민연금공단 노조 만나면 또 다시 여쭤보겠고 아까 그 얘기 하나만 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MRI 초음파를 사람이 겁을 먹고 가서 찍죠 당연히 겁은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증상 없이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MRI 초음파가 이것까지 도덕적 해의라고 말한다면 정부 여당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거는 그냥 국민의 초기 암검진의 확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재정을 유지하겠다는 건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죠 노조가 반드시 나서야 되는 이유 같은 것도 부산지하철이랑 얘기할 때도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좀 더 크게 확대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말을 많이 해야 되죠 다만 이게 현실화되려면 국회의원들이 도와줘야 돼요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보좌관들을 위해서 당신들 공약 뭐 걸어라 조언을 좀 해주세요 저는 760만 명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퇴직하고 있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760만 명이 우리 한국 사회를 주도해왔어요 이 760만 명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90년대 결혼할 때 우리나라 아파트는 17평 14평 아파트가 주도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4인 가족을 이루죠 4인 가족을 이루면 우리나라 아파트가 30평 아파트가 대대 주류를 이루죠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의 현상을 변화 주도해 가는 게 이 세대들입니다 개도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고 은퇴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퇴직을 하면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그 양극화가 또 10년이 지나면 75세가 되면 아프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더 10년이 지나면 다 들어놓는 환자들까지 생길 거고 병원비가 점점 더 많이 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건강검도 이 사회보험 제도가 이 760만 명이 10년, 20년 후에 우리 한국 사회가 감당할 수 있나 이런 돌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책이 총선에 나와야 돼요 현 정부는 천천히 발을 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보건의료도 이 부분에 저번 파업할 때 주의시로 그러는데 간병비 문제입니다 간병은 국민의 96%가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보건의료도조에 발표하면 간병비를 쓸 때 40%가 하루에 11만 원 이상 지급한다고 합니다 간병인을 쓴 사람들 중 40%가 하루 11만 원 이상을 간병인에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비싼 거죠 한 달 간병비가 4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뇌출혈이나 이렇게 쓰러지신 분들 병원에 재활치료 받잖아요 그러면 웬만 병원 가면 병원비가 300, 400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다 간병비 300, 400이면 한 달에 얼마인데 800씩 나온 거예요 저도 저희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60대 중반부터는 그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사실 저희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사람 제일 문제가 그런 문제가 간병비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그만두면 지역 의료보험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가체계 개편으로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이면 이제 자녀 피부양제를 올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재산이 9억 이상이면 그러면 이제 연금도 변변치 않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보험료는 한 15만 원, 2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걱정거리예요 그리고 이제 아프면 병원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노인 세대들의 아까 말한 760만 세대들이 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집단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집권하거나 그럴지는 어려울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렇잖아요 제가 암검진 받으러 오라는 통지 받은 지 저는 몇 년 안 됐지만 제가 만약에 20년, 30년 지나서 65, 70이 된다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때가 온다 그때부터는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만 또 늦게 아이들 보시고 그랬으니까 30이나 35살 쯤에 아이를 보셨다면 얘네들 집 마련해 줄 때 뭐라도 좀 보태줘야 되고 이러면 이때부터는 난 다치만 한 대 정도의 멘탈을 가지게 되고 건강검진 갔을 때도 뭐라도 좀 이상하다는 소견이 나오면 에바라에 한번 더 찍어보고 싶고 할 텐데 그리고 초기 치매는 본인의 인지도 있습니다 나 뭔가 케어를 받을 필요가 있을 텐데 그때 돈 일부러 안 쓰려고 하다가 악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뭐냐면 지금 정부 여당이 그걸 원하는 것 같으니까 걱정되면 민간보험 많이 가입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노조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런 건 못 알아보잖아요 대체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나중에 보험사에게 어떤 방식의 대가를 지불받게 될지 알아볼 수 없잖아요 심증만 있을 뿐이지 병원 같은 경우도 우리말한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이런 약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일명 특사경인데 특사경을 공단에다 부여해라 이게 주 이슈예요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무장병원으로 불법 진료를 해서 연간 한 수천억씩 나갑니다 수천억씩 나가는데 적발을 하고 고지를 해도 6%, 10%밖에 환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 막 사는 게 답이죠 사무장병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경찰에 선순이 밀려서 그걸 수사하고 하는데 1년이 가까이 걸려요 그러면 의사들은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빠져나갈 구멍을 세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보공단에다가 특별사법경찰권을 달라 그리고 단지 수천억을 적발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찰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노조에서도 특사경영을 공단에 부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보험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악화시키지 않는 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법권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 중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 짧을 거라고요 한참 더 오바됐는데요 건번호조 파업 다음 달부터입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번호조의 유재길 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카렌듈라코 추출물 65% 살리실릭애씨드 6가지 뿌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빅그린 중지성용 탈모샴푸 빅그린 카렌듈라 페스츄리처럼 바삭하게 푸딩처럼 부드럽게 뉴질랜드 유기농 버터와 천연 바닐라빈 더없이 맛있는 에그타르트 달콤한 순간엔 꾸룩꾸루 에그타르트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방에서 출근길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까지 소리와 나 둘만의 휴식 XSFM 하이파이 섹션 이상평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건을 하나 더 팔겠습니다 추석 보너스를 두둑히 받으신 분이 있다면 평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취미생활에 투자하는 건 결코 아까운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파이 섹션이 존재합니다 유려한 디자인 최강의 음질 BMW 더 뉴 제플린이 지구상 최저가로 XSFM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찾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이 제플린을 싸게 파는 곳이 어딘가 숨겨놨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네 바로 여기입니다 지구에서 제일 싸게 팔고 있고요 추석 프로모션으로 특별 구성을 해봤어요 원래 저희 하이파이 섹션은 이런 거 안 하는데 잘 드디어 처음으로 JBL의 파티박스 앙크루 에센셜 여기에다가 JBL의 AS3 와이어리스 마이크래요 그렇습니다 이제 무선 마이크도 팝니다 이 두 가지를 특가 패키지로 판매합니다 고성방가 할 때 제격이죠 아니 자고로 명절은 뭐예요 고성방가죠 파티죠 네 추석은 파티입니다 맞아요 DJ가 필요해요 맥추감사절도 추석도 다 파티예요 그렇죠 원래 음주가무의 이제 능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통이 큰 스피커가 필요합니다 특별 구성 주목해 주시고요 네 물론 전통의 소니와 자브라의 이어폰과 헤드폰들도 여전히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접 유통업도 하는 입장에서 말이죠 유통업이 힘든 게 주식시장하고 똑같습니다 매일같이 시세가 바뀌니까 매일같이 다른 시세를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떼어들고 오니까 매일같이 가격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저희가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가격 방어에 실패하는 때가 있어요 자세히 찾아보시고 최저가 AS가 되는 정품이 있으면 그걸 사시고 저희가 더 유리하겠다 그러면 저희 걸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는데 보통 저는 이제 그런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이틀이 간단 말이에요 그 이틀이 가기 전에 그걸 시작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짜증이 나요 내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그걸 찾는 시간을 아끼고 싶다 적당히 신뢰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 판매처를 찾으신다면 액세스몰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거는 참고삼아 알려드립니다 상인의 양심상 저희가 최저가를 방어하지 못하는 제품이 있다면 저희에게 사지는 마십시오 알아보실 부지런한 분이시라면 액세스몰이고요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조금 전에 당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방금 초콜릿을 엄청 먹고 왔거든요 흥분이 안 갈았네요 그래서 그래요? 아까 우유도 초코우유 같은 거 먹도 많고 커피우유인가? 저는 요즘에 제가 술을 안 마시고 있어서 술집에 가면 콜라하고 사이다를 적정한 비율로 섞으면 이렇게 맥주 색깔이 되거든요 지금 들고 있는 건 뭐예요? 하식스인가? 그러니까 이게 콜라랑 사이다 섞은 거예요 아 그래요? 중학교 때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이걸 마시면 저도 흥분이 안 가실 것 같아요 그거 둘 다 제로예요 근데 아 당이 없구나 선생님이 근데 좀 탄산을 못 이기는 체질이 있죠 네 네 선생님이 또 조각상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네 설마 다른 얘기길 바래요 설마 다른 얘기겠죠 프랑스 브루타늄주에 카르낙이라는 해안가 마을이 있습니다 선생은 맨날 불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맨날 하지 않잖아요 다른 거는 제가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찾기가 어려워요 카르낙을 찾기 어렵다고요? 마블 퓨처파이트 영웅으로 먼저 아니 C로 시작하는 카르낙이에요 카르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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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로 시작하는 카르낙은 이집트에 있어요 이집트에 신전이 있네요 아 카르낙이라는 이 마을이 없기만 해봐 대항의 시대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아 알아요 네 이 마을이 인구 4200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지만 유명한 곳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선돌 밀집지입니다 선돌? 선돌? 네 돌이 서 있는 걸 선돌이라고 하죠 아 그냥 돌이 서 있는 걸 선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맨 대항의 시대라는 게임에는 카르낙 거석군 또는 카르낙 열석군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카르낙 그래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돌들이 돌들이 막 있어요 그냥 딱지도 알았고 그냥 큰 돌이 있어요 저는 되게 이게 신비로워 보이는데 왜냐면 이 큰 돌들이 세워져서 열을 맞춰가지고 굉장히 강범하게 서 있잖아요 네 그거 줄지어 서 있는 게 참 희한하죠 그럼 그냥 염소들 놀이터로 적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게 이제 돌들이 다른 돌들이랑 같이 쌓아져 있으면 고인돌이라고 하고요 하나씩 이렇게 서 있는 걸 선돌이라고 하는데 물론 카르낙에도 고인돌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들은 약 7000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주위를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둘러 5000년 전에 세운 선돌무리가 있고 또 3000년 전 2000년 전에 세운 선돌들이 또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야 뭐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겠죠 그때 사람들이 뭐 그랬겠죠 이게 뭐 그거 빼고는 이거 빼면 보니까 그냥 바닷가가 있고 겁내 시골 동네네요 시골이에요 완전히 되게 교통도 불편해 근데 이 돌들이 오와 열을 굉장히 잘 맞추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묘지 같아요 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건 아니고 약간 곡선을 이루면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어요 전봇대 지하화도 전혀 안 됐고 재밌는 게 그 각각의 시대에 카르나게 살던 집단은 다 아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요 맨 처음 거주했던 집단이랑 두 번째 거주했던 집단 사이에 길게는 1000년가량 텀이 있다고 하는데요 와 두 집단이 모두 돌을 잔뜩 세워놨어요 아 그러니까 공룡이 돌을 세운 걸 보고 인간도 돌을 세운 거군요 어 그때 공룡이 있었나 아 없었죠 물론 그냥 거주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왔던 사람들은 왠지 저기 돌들이 잔뜩 있으니까 우리도 이어가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러니까 문명이 참 재밌는 게 공동화되고 1000년 뒤에 또 누가 와서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짓을 또 해요 컬트쇼의 그 유명한 사연 있잖아요 등산하다가 너무 마려워서 아 그렇죠 길가에 놓고 사람들이 알아서 돌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거대한 돌탑이 되었던 인류는 누가 했던 걸 또 한다 옛날에 그 양반들이 왜 그래 났는지는 모릅니다 돌들이 그냥 엄청 많고요 왜 세웠는지 몰라요 대회였을 수도 있고 아 대회였나 힘센 사람 스토롱맨 옛날에 큰 돌을 가져다가 세우려면 진짜 힘들었을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근데 웃긴 거는 또 세 번째 네 번째로 거주한 집단도 그 짓을 또 해놨어요 연달아서 그러게 스트롱맨 고장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도 이게 설명이 되긴 해요 기록은 깨야지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아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 망해서 없어졌죠 지금은 그 옛날에 있었던 원시 공동체는 다 없어지고 선돌만이 남아서 수천 년 동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서 있으면 기분 되게 이상하겠네요 그러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쁜 풍경이긴 합니다 네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세운 선돌이 있는 들판에 서 있는 기분 음 그렇죠 그 돌들 보면 수천 년 전 사람들이 만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 6월달 무슈브리꼴라주라는 회사가 거기에 점포를 세우느라고 네 선돌 39개를 뿌겼어요 이 대중가게를 세워 다시는 복구가 불가능한 지경으로 부숴습니다 39개를 이야 문화재를 네 카르나게 선돌이 엄청 많으니까 39개면 뭐 되게 극히 일부긴 하죠 문화재가 많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그래도 그 훼손된 선돌 지역은 비교적 최근에 발굴된 곳이라서 아직은 연구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조사도 개시되는 상황에서 네 심지어 이 나라는 프랑스잖아요 다른 나라도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 근데 프랑스는 자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한 국가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를 가나 이런 문제는 있죠 행정의 빈틈을 파고드는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렇죠 여기가 이 지역이 새로 발굴된 선돌이기 때문에 아직 보호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부순 겁니다 잠깐 틈을 타서 네 뭐 이런 게 이제 한국에는 정말 자주 있지만 유럽에도 뭐 종종 일어나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왜 그냥 보통 경주의 이야기잖아요 집을 지으려고 털을 짓다가 자꾸 나가 나오고 아 그렇죠 땅 파면 뭐 나오고 감추고 지은 집도 있고 묻어버린다는 게 약간 대중들 사이에 음모론이죠 건설회사에서 찾으면은 그런 느낌? 참고로 이제 무슈 브리꼴라주라는 회사는 이제 공구나 농기구 같은 거를 파는 체인점인데 한국으로 치면 약간 다이소 같은 느낌으로 이것저것 다 팔고 뭐 그런 곳입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왜요? 낮에 너무 많이 잤어요 돌 때문에? 아 그렇지 낮에 너무 많이 잤지 낮에는 많이 잤기도 했는데 보통 3시에 일어나잖아 제가 이제 저는 20대의 되게 좋은 시간들을 브루타니오에서 오랫동안 보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 제가 카르나게 가본 적은 없어요 카르나게 갈 뻔했는데 그날 제 친구가 낭트에 공연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계획을 취소하고 안 갔어요 그래요 브루타니오 지역이 오래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려고 누웠다가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일어나가지고 뉴스 사이트 들어가서 회사 비난하는 댓글에 하나씩 다 좋아요 누르고 그러고 겨우 잤습니다 작년 여름에 아 작년 아니에요 올해 올해 여름에 올해 여름 6월 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마음속에 그런 쪼자남을 고백하기 어려워하죠 네 저도 가끔 댓글에 좋아요 달 때가 있죠 좋아요는 누르죠 저는 싫어해도 누르고 싫어해도 누르고 신고도 많이 하고 저도 신고는 안 해봤는데 저도 신고는 안 해봤습니다 프랑스에도 그런 프랑스 네이버가 있군요 아니 페이스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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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몽드 뉴스 그런 거 기사 올라오니까 거기 댓글 사람들 달잖아요 이걸 겪으면서 한국에 살다가 돌아간 외국인들이 한국 뉴스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걸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 그 감정은 처해봐야 알죠 네 그러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애정이 남다른 애정이 아니 다만 며칠 갔다 와도 그 지역 뉴스를 나중에 찾아보게 된다니까요 아마 모로코에 살다 오신 분들은 요즘 지진 소식 때문에 되게 심란하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인이 큰일을 당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 뉴스 보면서 한편으로 생각한 게 이번에 훼손된 선돌들이 1m에서 1m 20cm쯤 되는 초기 단계 것들이에요 초기 단계? 네 그러니까 한 7000년 됐다는 거거든요 1m 20? 네 그러니까 초기 단계라는 말씀은 더 오래전에 세워진 네 그러니까 최대 7000년쯤 전에 세워졌다고 추정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월드스트롱이스트맨 대회에서도 지름 1m짜리 돌은 안 써요 못 뜨죠 네 여러 사람이 했겠죠 진짜 크구나 반칙을 해서 뭐 바퀴를 썼겠지 아 그 1m 20cm쯤 되는 것들은 그렇게 아주 큰 건 아닙니다 카르나 거석군에 있는 것 중에 어쨌든 그것들이 7000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걸 뽀겼어요 네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큰 조형물 돌로 만들었든 아니면 다른 뭘로 만들었든 그런 건 사실상 거의 영원히 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부야역의 개동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그 개 이름이 뭐였지? 시부야 개 네 그 개 한국인은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서 만나자고 약속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저도 거기서 무슨 약속을 하지 않은 걸 참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되게 낡았는데 그 낡은 것도 사실 복원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쟁 때 다 끌려갔으니까 쇠들이 다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다시 만든 것도 나름 운치 있게 만들었고 그때의 사연을 그대로 살려놨거든요 네 스토리가 적당하면 사람들의 삶의 조형물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이 돌들은 제가 봤을 땐 못생겼지만 저렇게 많으면 큰 의미가 있죠 그랬겠죠? 네 인간이 훼손할 수도 있지만 선도를 세운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지고 그 문명 문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에 문명이라고 잘 부르지는 않았겠죠 원시집단이 사라져 없어진 다음에도 7000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단 말이죠 모아이섬에도 거석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걸 세운 사람들은 다 없어졌지만 거석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조형물들은 한 집단의 흔적을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문명 집단이 사라지고 그 집단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고 왜 저짓을 해놨는지도 모르게 됐지만 어쨌든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이 욕망이 참 커요 그게 세민이 왔다감 같은 거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 저는 대도시가 고향이라 그게 되게 불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도시는 모든 게 맨날 변하니까 그렇죠 다 뿌개하고 새로 짓고 그래서 저 같은 전 세계의 덕후들이 대도시 덕후들이 앉아가지고 XT 컴퓨터 복원하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앉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거 보고 계세요? 컴퓨터 박물관 가고 네 그런데 가는 사람들이 성지 순례예요 나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삶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본능적으로 기원하는 거예요 저런 말할 것 같으면 제가 88년까지 살았던 그 빌라가 아직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마 땡대 캐슬 땡땡운 스톤 이럴 거예요 지금은 그렇겠죠 네 이름 이상하게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의미를 둔 모든 게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끝에 이런 걸 하나 만들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다른 아무 쓸모도 없지만 무슨 의미만 담는 걸로 뭘 하나 만들어볼까 그건 협약이 되는 거죠 사람들끼리 이건 길 한복판에 놓고 차도 안 지나가고 집도 안 짓고 하는 걸로 하자 아 그래서 만들었나? 어쨌든 카르낙 선돌이 훼손된 6월 초에 그때 한국에선 이런 소식이 포털사이트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울산시가 기업인의 초대형 흉상을 세운다는 소식인데요 아니 흉상이 초대형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내가 초대형의 흉상 그거 하나 봤어요 그 어디 고인돌 원시인 누워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흉상이잖아 네 한 3대 5천 치는 어떤 아니 그러니까요 역사가 아니 흉상이 초대형이면 그게 진격의 거인이지 대흉근이 너무 커서 흉상이 클 수밖에 없었다 하여간 이제 그 울산시의 계획에 따르면 이제 정주영 회장 신격호 회장 등의 흉상을 울산역 바로 앞에 있는 산 위에다가 최대 60m 사이즈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신격호와 울산이 아 울주가 고향인가 그랬을 거예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현대가와 울산의 관계는 바로 즉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롯데는 그렇지 않으니까 네 상상도를 보니까 큰바이어 열그라고 비슷한 느낌이군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 면상 박아놓은 네 네 아니 마운트 러시모어인데 기업인을 넣겠다고? 네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첫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 그럼 옆에 커다란 껌도 하나 서운하죠 그게 더 재밌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껌이 더 낫겠다 대왕 로테껌 그러니까요 그리고 껌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야 광경 2, 3키로에 난 검은 씨는데 그건 좋다 그럼 그 근처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선닥선닥 하겠어요 스피아민트 그러니까요 어릴 적 추억과 막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울산에 있는 기업을 존치하고 또 기업들을 더 울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야 저기 정주영 조각상에 있다더라 거기로 가자 정주영 조각상 반경 60키로는 장사의 기운이 좋아서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냔 말이에요 그게 되면 일론 머스크를 만드는 게 나아 당연합니다 트위터 본사가 올 수도 있잖아요 마크 주커복을 만드는 게 낫습니다 마크 주커복을 만들고 하여간 이 계획 자체가 좀 4차원이니까 인터넷에서는 이미 6월달 그때 이미 약간 밈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겠어요 다들 뭐 저런 걸 세우냐 하고 있을 때는 저는 높이 60m라는 이 사이즈가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3대5톤을 쳐도 그건 안 됩니다 흉상인데 60m면 일단 옆으로 되게 넓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요 그렇죠 세로로 짜부시키지 않는 이상 그렇죠 옆으로도 넓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흉상이라는 게 거짓말이야 흉한 상인가? 흉상이 아니어도 60m는 말도 안 돼요 너무 너무 엄청 큰 거야 지금 저희가 17층에 있죠 네 여기보다 높아요 높을걸요? 네 60m가 아파트 한 21층 22층 정도 높입니다 걷겠네? 흉이 진경이 거인이야? 만수대 김일성이 23m래요 네 3배 제일 큰 게 징기스칸이지 징기스칸보단 좀 작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니까 아마 리우대자노래의 예수님이나 뭐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뭐 한 아파트 21층 22층 높이 정도는 늘상 보는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높이는 높이에 대한 감각이 잘 없을 수도 있는데 아유 울산에 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되게 싫어하겠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콧구멍을 보고 창문 열자마자 막 60m가 맞대요? 네? 60m가 맞대요? 징기스칸 동상이 40m래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예전에 13층인가 14층에 살던 유면상 PD가 앞동에 까치 얼굴 때문에 그 설까치 얼굴 때문에 사는 사람 허락만 받고 보는 사람 허락은 안 받았잖아요 맨날 헉헉하면 일어났다고 아 그 동 거기에 막 이제 아파트에 이제 아 거기 뭐 만화도시잖아요 네 그렇죠 하여튼 이제 그 울산에 세우는 이게 건축물이 아니라 조형물이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사이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야 왜 이럴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바티칸에서 새로 만든 김대건 신부 성상을 공개했습니다 바티칸에서 맞아요 김대건 신부 상을 만든 바로 얼마 전이에요 김대건 신부는 카톨릭 성인이죠 그렇죠 세인트입니다 바티칸에 있는 성상들 가운데 유일한 동양인이고요 김씨 성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상은 갓을 쓰고 있는 모습의 성상입니다 그렇죠 갓을 되게 열렬히 잘 표현해놨어요 이렇게 갓처럼 만드느라 되게 애썼어요 갓을 쓰고 인갓 위 트러스트 이러고 있다고 개 아저씨 진짜 내가 꼭 참한대 그 김대건 성상의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이 모자의 이름은 무엇이냐 일부러 장음으로 읽어요 그 김대건 성상의 높이가 3.7m입니다 3.7m 일반적인 인물상의 높이죠 밑에서 조금 올려다볼 수 있는 근데 3.7m도 일반적인 인물상보다 더 큰 거예요 좀 더 큰 겁니다 엄청 큰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키의 한 두 배 이상이잖아요 제 위에 윤세민 에디터가 올라가도 3.7m가 안 돼요 그건 우리가 굳이 따지지 말죠 제 어깨를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 머리를 밟고 올라가도 3.7m가 안 돼요 그건 우리가 굳이 과학적으로 따지지 말죠 이번 주 주말 정도에 성베드로 대성당에 이게 처음 들어가서 기념 미사를 한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이 있을 거네요 이번 주에 저하고 윤세민 위에 강아지 한 마리랑 고양이 한 마리 닭 한 마리 이렇게 올리면 겨우 3.7m 정도 그렇게 올리면 우리는 그걸 브래멘 음악대라고 배웠죠 그렇구나 맞다 그 김대권 성상보다 16배 반 정도 높은 정주영 조각상을 만들겠다 이게 김대겸 현 울산시장 아니 잠깐만 아산병원보다 높잖아 병원보다 크게 그 안에 건물이 있어도 되겠네요 올림픽 대교만 하겠네 김두겸 울산시장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울산시장의 계획인데 다시 한번 크기를 다른 거랑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한반도 역사상 가장 높은 조형물이 있어요 그게 법주사 미륵불입니다 법주사 미륵불이죠 송리산에 있습니다 송리산을 옆쪽으로 해서 등산하면서 올라가다 보면 산 능선 건너편으로 갑자기 머리통이 나와요 그렇죠 너무 커서 깜짝 놀라요 그게 날씨 좋은 날에는 그게 빛이 반사돼가지고 안 보이는데 반짝입니다 그래서 산이 반짝이네 그 미륵불 자체는 금색으로 돼 있는데 머리는 검은색이에요 맞아요 근데 부처님이니까 뒤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라가 있잖아요 오라 오라먼트가 있잖아요 거기가 반짝반짝 빛나요 반짝반짝 빛나서 제작자의 의도였나 보네요 산이 빛나요 정말 광합성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알아서 근데 그 법주사 미륵불이 높이가 33m거든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크고 높은 조형물이 33m입니다 그게 그래서 보은에 수학여행 간 사람들이 그게 문제입니다 학생들을 다 담고 사진에 미륵불을 같이 찍을 수 없어요 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발가락만 나오게 됩니다 아니 그럼 건너편 산에서 찍어야겠네 멀리서 찍거나 뭐 근데 또 멀리서 찍으면 머리통만 보여요 몸이 산에 가려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학생이 왔는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걸 같이 찍으면 아직까지 한국은 40m가 넘어가는 조형물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3m가 제일 높으니까 참고로 얘기하면 60m 중 20m는 기단이라고 하네요 네 받침대 근데 기업인 조각상을 지금까지 신기록인 법주사 미륵불보다 거의 2배 사이즈를 놓겠다는 거는 이제 신기록을 갱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지죠 그리고 기일성의 3배를 만들겠다 역사적인 신기록을 갈아치우겠다 카톨릭 성인보다 훨씬 크고 18배 크고 16배 16배 미륵불상보다도 훨씬 크게 정주영, 신격호 이런 사람들의 면상으로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조성이 되면 이제 울산역에 내리자마자 딱 보일 겁니다 그렇죠 어디서나 보여요 그냥 제주도에서도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궁금한 게 울산이 땅이 크긴 커요 큽니다 근데 어디다 놓나 이거 분명히 좀 잘 보이는데 놓을 거란 말이에요 후보지가 있었어요 아 울산역 바로 앞에 있는 산에다가 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야 울산을 못 갈 이유가 하나 더 생기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통량이 많은 울산고속도로와 국도 24호에서 잘 보이는 곳에 놓으려는 게 중요한가 봐요 지금 후보지 중에서 고속도로와 울산역 KTX가 만나는 그 지점 근데 국도와 고속도로와 고속철에서 잘 보이려면 진짜 크긴 커야 되거든요 심지어 현대에서 짓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짓는 거군요 그냥 시에서 시 예산을 사용해서 너무 많은 돈이 들 텐데요 그렇죠 차라리 이럴 거면 울산 시민 중에 한 명 무작위로 랜덤으로 랜덤으로 제비붙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린 사람 동상을 60m짜리 만드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고롯이 아니에요 걸렸으니까 랜덤한 울산 사람 그리고 밑에 쓰는 거야 후대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분명하게 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제복국기에 걸려서 만들었다라고 그게 더 재밌겠다 그러면 찬성 그러면 찬성 그러니까요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모델이 누구였을까요? 프랑스 사람이었겠죠?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데 자유의 여신상도 높이가 46m입니다 물론 자유의 여신상은 밑에 받침대를 높은 걸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보다 좀 더 높습니다만 기업인 조각상은 산 위에다 놓는단 말이죠 근데 산이 당연히 받침대보단 높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래야 산이라고 불러줍니다 행정적으로 그렇죠 자유의 여신상 받침대가 47m예요 그래서 조각상이랑 받침대를 합쳐서 97m죠 그건 수년부터요? 네 그게 이제 자유의 여신상의 총 높이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47m 이런 거는 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동네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47m면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렇죠 고도가 한 100m쯤 되면 그게 이제 한 언덕이고 갔다 왔다 이 정도 티를 내고요 그렇죠 뭐 한 47m는 그냥 평지잖아요 네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우리식 계산해서 그래요 산이라고 하려면 일단 200m 300m 정도는 돼야 이제 산으로서의 기본 자격을 얻는 것이 이제 한국이고 한국 그렇죠 기업인 조각상을 정확히 어느 산에 만든다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울산역 주변에 있는 산이 화장산 271m 봉화산 350m 고장산 320m네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300m 400m쯤 되는 높이까지 가는 흉상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울산시장이 정말 이걸 통과시키면 네 약간 떨어진 곳에는 고헌산이라고 1,000m 넘는 산이 있어요 이게 산이지 이런 곳에 만들면 진짜 뭐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타고 지나가다가 밑에 내려보면은 거기 정주영이 있는 거야 그렇겠네 그렇겠네 아 근데 그러면 좀 더 씹톡스러우려면 정주영이 위를 보고 있는 게 아니 머리가 구름을 뚫고 나오겠네요 기본적으로 네 이게 한국의 산이죠 거기에 이제 조각상을 놓는 거고 어쨌든 이제 그중 어느 곳에 놓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자유의 여신상보다 높을 거란 말입니다 네 정주영 회장 신격호 회장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는 주관입니다 아니 근데 정주영 신격호 또 이렇게 후보가 누구 이병철 이병철? 삼성 이병철 네 창업주의 위주로 할 거 아니에요 이병철 회장은 제가 못 들었어요 약간 차별하는 것 같아 음 삼성은 울산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울산이랑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관련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럼 그 두 사람을 놓을 텐데 앞에 얘기와 지금 얘기를 분리해서 들어주십시오 7천년 뒤에 네 우리 후손들이 천년 뒤에 후손들이 저게 뭐야? 했을 때 우리가 관계없음을 드러내기가 어렵잖아요 우린 죽은 지 천년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렇습니다 조형물은 만들 때 잘해야 어 나중에 개고생을 안 한다 저거 만들어 놓고 진짜 몇천 년 지날 때까지 계속 있을 텐데 그런 농담을 들었어요 네 사실 피라미드는 오각형 건물인데 네 그거 이제 만드는데 현장 소장이 그림을 잘못 봤다 도면을 도면을 다 만들고 도면을 펴보니까 오각형이었다 어? 밑에 기둥 만들었어야 되네 나중에 생각했다 수많은 노예들이 죽은 뒤에 어? 잘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크면 되게 오래 간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충동적으로 만들어놓고 또 우리나라 흉물이라고 나중에 돈 들여서 빠개고 그러잖아요 돈을 퍼쓰는 정치와 아껴 쓰는 정치의 입장 일반적으로 대정신이면 아껴 쓴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 퍼 썼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치인이 들어와도 그거 아껴 써야 돼요 맞아요 쓴 돈이 얼만데 그거 왜 부셔요 어쩔 수 없어요 아마 저 크기의 흉상을 만들어놓으면 못 치울 겁니다 그러니까요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계속 들어갈 텐데 흉상이 다 무슨 소리예요 요즘 기자들이 기사 없겠다 싶으면 감아서 찾아가대요 그러니까요 저 어젠가 그제도 봤어요 기자 여러분 심심하면 또 가시고 하세요 이게 괴산군의 재정에 크나큰 부담이 돼요 지금 그게 해체도 몇 억이고 이동도 몇 억이고 관리도 돈이 들고 여러 가지 노천탕으로 쓴 아이디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이 시간에 돈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삶과 이 거대한 조형물들이 관련이 깊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죠 유승민 PD의 인생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상평론이에요 내일도 고맙습니다 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